경이로운 소문도 지금. 맞아. 너무 잘되고 있어. 산에만선 대박났잖아. 대박났고. 세종이만 나오면 지금 다 대박나네. 아유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니, 집에 이렇게 대본이 있는데 아, 이건 좀 어뢰는지 하기 싫어. 뭐 이렇다는 수준까지 왔다고. 아니, 그건 절대 아니고요. 그건 아닌데. 좀 그래도 이제 좀 고를 수 있는 수준까지는. 해피하다. 멋있다. 얼마나 좋아. 아니, 그런데 사실 경이로운 소문 처음 시작했을 때 시청률이 난리가 났었잖아요. 시청률이 경이로워지지. 아니, 촬영할 맛 났을 거예요, 진짜. 그쵸? 그 당시에는 아침 7시부터 눈이 떠졌어요. 시청률 몰라고. 시청률 몰라고. 7시 반에 뜨는 거 보려고. 네. 이게 처음에 2%대에서 16%까지 올라왔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회로가 급할수록. 소문나면서, 그쵸? 소문나면서. 그런데 나는 그 드라마 보면서 진짜 대단한 게 세종이가 액션을 너무 잘하는 거야. 그냥 자기 몸매 입은 옷처럼. 어, 그러니까. 3단계다. 긴장 타자. 아니, 그런데 이렇게 액션 많이 하고 그러면 살이 쭉쭉 빠졌을 거 같아. 힘들겠어. 그리고 다칠 것 같은데, 괜찮았어요? 아, 다치긴 다쳐요. 그래서 아직도 흉도 쥐고 그랬는데. 근데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이고. 와, 멋있다. 액션 배우네. 근데 이제 시즌2까지도 지금 강의 나왔잖아요. 이쯤 되니까. 웬만해선 제 얼굴이 많이 쓰인 컷을 따내고 싶은 욕심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좀, 조금 난이도가 있어도 내가 직접. 네네네네. 그러다가 저 톰큐루즈 형이 다 하는 거 아니야. 근데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. 나중에 수준이 비행기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? 세정이 나중에 너 다 하는 거 아니야? 이번에 가서 버스까지 매달렸어요. 왜냐면 세정이 욕심 있어서 할 것 같아. 했더라고. 육교도 떨어져 보고. 그러니까. 살은 차라리 저희가 완전 딱 끝난 수트. 그러니까. 액션 수트 이런 거 입었으면 모르겠는데. 저희가 컨셉이 슈리닝. 슈리닝은 항상 배가 늘어나니까. 먹어도 먹어도 몰라요. 맞아, 감춰지네. 네,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가만히 예쁘게 찍는 그런 게 아니라. 머리 시날기 그리고 먼지 묻히고 피 묻히고. 이렇게 찍으니까 쪄도 찐지 모르게 나와요. 그리고 캐릭터도 터프하게 나오니까. 그래서 오히려 빠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. 힘드니까. 더 먹어. 나 오늘 열심히 했어. 먹어도 돼? 하는 마음으로 엄청 먹었어.